오삼, 오삼 봐. 오삼, 오삼 봐. 오삼, 오삼 봐. 너 그러니까 입이 닮아가는 것 같아, 세찬이랑. 입 모양이 되잖아. 내가 그렇게 많이 튀어나왔지? 소리래. 세찬이 여자들한테 인기 진짜 많아요. 뭐라고? 여자들한테 인기 진짜 많아요. 야, 나도 많았어, 전 아이템. 소민아. 네? 그중에 하나가 너잖아. 제가요? 세찬을요? 어. 뭐라고? 소민이 약간 좋아하잖아. 저 해봐. 너 좋아하잖아. 제가요? 어떤 면이 좋은 거야? 야, 자꾸 그러지 마세요. 지금 석진이가 셉네요. 지금 석진이가 러브라인인데. 야, 근데 이런 러브라인이 될지 모르겠다. 아직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아니, 지금까지 오랫동안 예능을 해봤지만 이런 러브라인을 해본 적은 없어. 최초, 최초. 소민이는 실제 세찬이를 조금 마음에 있어. 좋아해, 좋아해. 나는 개인적으로 소민이랑 세찬이랑 잘 어울리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게 잘 어울리지는 않아. 아니, 나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소민이는 세찬이 못 꼬셔요. 제가요? 제가요, 오빠? 제가 안 꼬시는 거예요. 진짜 넘어가, 넘어가. 만약에 딱, 그냥 딱 진짜 마음 먹으면 넘어가. 오빠, 하루에 꼬세요. 마음 먹으면 넘어가. 하루에 꼬세요. 하루에 꼬세요. 네. 형, 가격이 온다. 형, 전략. 전략. 감히 얘기하시면 너 내가 반나절이면 내가. 야, 너 일단. 너 우리집에 와 있다. 반나절이면 내가. 너 우리집에 와 있다. 너 우리집에 와 있다. 완전히 얘기해. 설레, 설레. 아니, 세찬이를 저기 소민이네 집에서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죠. 그래. 저희 어머니는 모든 미혼 남성을 저의 배우 작가함으로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아, 동국이. 동국이. 엄청 좋아해요, 엄마가. 다행입니다. 왕수는. 엄청 좋아해요, 엄마가. 송오빠도. 왕수는? 왕수 아빠는 옹민이가 특히 좋아해요, 옹민이가. 선생님이, 동생이. 확실히 남자의 동생들이 좋아해요. 아니, 그런데 또 옹민이가 좋아하는 이유를 알지. 왜요? 저런 또 허술한 형 하나 있는 거겠네. 허술한 형 하나 있는 거겠네. 아니, 진짜. 옹민이가, 옹민이가 약간 나는 부담스럽거든요. 약간, 약간. 말만 잘하면 헬스장 하나 더 차려줄 것 같고. 아, 저런 저기 형은 괜찮지? 호구영, 호구영.